2020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연이운 태풍. 지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지구 곳곳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남깁니다. 지구의 경고 앞에 무력해진 우리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대체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의 대표주자가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수소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가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이용해 자동차와 열차가 달리는 세상 이제 우리는 수소사회로 진입합니다.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원소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가볍고 간단한 구조를 가진 원자번호 1번 수소 태양과 비열을 비롯한 항성들은 모두 수소 덩어리입니다. 개수로 치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무게로 치면 한 열 번째 정도 지구상에 있는 수소는 전부 100% 탄소나 질소나 산소하고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이 대표적인 예고요. 천연가스, 메탄가스가 그 다음 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형태로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역시 주 성분은 탄소와 수소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온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그 원인이 탄소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동시에 수소가 상당한 장점을 가진 원소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크게 풍부하다, 친환경적이다, 고효율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수소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수소경제사회라는 용어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소산업은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제도, 기술개발이 아직까지 부족하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나 2명이 숨졌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렸고 버섯구름이 피어 피어올라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수소탱크가 폭발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 3동이 박살났습니다. 잠정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고 사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고는 수소를 에너지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었습니다. 강릉 사고는 수소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지방정보에게도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에 일반 시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수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는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경제 홍보팀을 구성해서 또 수소에너지가 안전하다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현재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9개를 더 추가해서 전시군의 충전소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수소 같은 경우는 그게 연구시설이었고 그게 액화수소 충전소에 공급되는 탱크 설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용을 위해서 만든 저장탱크이기 때문에 재질이라든가 그런 용접 이음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액화수소 플랜트에 비해서 굉장히 재질도 조금 약한 재질이고 용접 부위도 조금 더 이음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강릉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원 시내를 달리는 이 버스는 수소버스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경유나 CNG라 불리는 압축천연가스를 태워 추진력을 얻는 엔진이 있지만 창원 시내를 달리는 수소버스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는 이 버스는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요? 수소버스는 크게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주입기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탱크 그리고 전력변환장치라고 하는 스택이라는 곳과 배터리,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구동하는 원리는 공기주입기로부터 외부의 공기의 산소와 수소탱크의 수소가 전력변환장치라고 하는 스택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물과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작동시킴으로써 구동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6월 6일 수소버스 3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정식 투입했습니다. 환경의 날이 열린 수소버스 개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창원 시내를 달리는 수소버스는 어느새 28대로 늘었습니다. 창원시의 수소버스 5대는 성산구 대방동에서 마산 하포구 오령동까지 왕복 60km를 오가는 108번, 122번 노선을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산소와 차량 내 수소가 결합하여 만든 전기로 운행하는 수소버스는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보통 20분을 충전하면 46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창원의 수소버스 5대가 지구 11바퀴에 이르는 거리를 운행하면서 정화한 공기만 2174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원의 대기환경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2016년 46마이크로그램이었던 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에는 31마이크로그램 2016년 26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18마이크로그램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수소차가 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점도 수소버스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는 수소 시내버스는 배터리와 모터, 컴퓨터가 주요 부품인데요. 타이어와 라이닝 외에는 소모성 부품이나 윤활류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어 운영비가 엔진이 달린 시내버스보다 적게 듭니다. 창원시는 2040년까지 수소버스 15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창원의 수소버스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식 노선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때가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 5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올해 총 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저희가 3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우리가 수소중심 새로운 창원을 비전을 발표한 2040년에는 1500대가 창원시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코기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9년에 신환경 수소차 개인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소 택시는 대당 가격이 7천만 원을 웃도는 고가라 그동안 운전기사들은 재산성을 이유로 택시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요. 보조금을 받고도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돈을 들여야 소유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가 일반 택시의 50%밖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신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에 반해 수소 택시 운행을 결정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1kg에 8,000원인데 금액을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테고 100kg 정도 움직이는데 7,000원 정도 물은 너무 사네요. 와 우리 기름을 비하면 정말 싸네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아 이게 좀 일반 택시가 사실 승객이 안전하고 운전자의 안전이 상당히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성도 좋고 또 이게 친환경 차잖아요. 앞으로 이런 차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특별한 점은 아직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충전할 때 조금 장거리 거리가 한 5km 정도 이상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충전 한 대가 앞차가 한 대 충전하고 나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수소 택시를 처음 타본다는 승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마다 박호기 씨는 수소차의 장점을 승객들에게 설명하기 바쁩니다. 창원에는 한 대 이게 지금 1호 차고요 어? 충전기도 있어 어? 아 좋다 어? 나 안 그래도 3개 다 있었는데 네 나 원하는 거 보면 돼 대박 수소 이거 완충하는 애가 몇 킬로 정도 탄대요? 어? 시내에서 700킬로 가까이 되고요 어? 고속행시는 약간 떨어져서 한 550킬로 정도 됩니다. 아직은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 충전에 불편함은 있다는데요.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 충전소를 7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수소차는 정말 안전할까요? 수소는 연료전지 노출에 의한 감전의 위험 수소탱크 파열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 가장 우려됩니다. 차량이 충돌할 경우 수소탱크는 폭발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폭탄과 수소차에 쓰이는 반응의 원리는 화학적으로 다릅니다. 수소차는 산소와 수소의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루어질 때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원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수소가 새게 되면 대기압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바닥에 쌓이는 게 아니라 확산이 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수소는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수소가 혹시 새더라도 이 수소가 적체되지 않고 확산이 되고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기존 가스보다는 사용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수소차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 트럭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수출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은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되는 수소전기 트럭입니다. 스위스로 선적되었고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유럽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 판매를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작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신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하는 기체인 수소는 무한한 에너지지만 지구상에서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소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인류가 수소를 얻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은 세 가지.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수소를 모으거나 천연가스에 고온의 압력을 가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입니다. 석유화학기업과 제철소에서는 부생수소라고 하는 수소를 부수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원유를 등재하다 보면 납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납사에서 탄소와 탄소와 결합이 있는데 이것을 탄소와 탄소 1중 결합을 2중 결합으로 할 때 그 이전에 달라붙어 있던 수소를 분리를 시킴으로써 방향족이 되는 과정이고요. 분리된 수소는 나와가지고 부생수소가 되는 겁니다. 부생수소는 1kg당 2,000원이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만들기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소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CH4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고온 고압인 수정기로 LNG를 이렇게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지 않고 그냥 C와 H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LNG를 개질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분리되어 나오는 탄소. 1kg의 수소를 만들 때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8.6kg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1kg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가장 비싸지만 또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바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기술입니다. 물 속에다가 마이너스 그 플러스 그을 넣고 전기를 이렇게 통해주면 물이 H2O잖아요. 그게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가장 완벽한 방식이지만 물을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에너지 부국인 호주. 호주도 다른 에너지 선진국과 같이 수소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가올 수소사회에서 호주가 제2의 중동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스틸드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은 한우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봤거든요. 타어치 호주도는 왜냐하면 핵, 핵 등의 세트와 수소에서 Easy 대신민주의 호주 호주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게 사는 곳입니다 한국과 인구 밀도를 비교해보면 1평방 킬로미터에 한국은 500명이 살고 호주는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 500명이 쓰는 에너지를 호주에서는 3명이 쓰는 셈인데요 그래서 호주는 남는 수소 에너지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미 일본은 호주의 수소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에 파일럿 프로젝트는 아직은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첫년에 파일럿 프로젝트의 first shipments 파일럿 프로젝트는 한 달에 수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호주는 천연가스나 갈탄 같은 자원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호주의 광활한 자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여 그린 수소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남한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호주 필바라 사막. 이곳에서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는 2040년까지 2만 기가와트로 2만 개의 원전이 생산하는 지연기를 사막의 태양광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호주는 이런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 수소를 만들고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수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수소산업의 메카인 창원시를 호주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소산업eki 기대되ned 기출이 생산을 만들고 기출이 생산할 수 Sharma 과거에 기춘을 생산할 수 가까이 사단을 만들고 고용하다는 연령부가 PM 수소산업자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토마주 전환하자 사용하다고 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없이 더 저렴하게 수소를 넣는 방식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에게 호주정부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 전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 지난해 6월 국내 최초 수소시내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수소에너지사회를 준비하는 지방정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40년까지 창원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의 3분의 1가량을 수소로 공급해 창원시를 수소기반 경제로 탈바꿈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수소하면 수소폭탄을 생각하니까요. 대개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활용하는 에너지로서의 수소는 효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이고 그럼으로써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삶이 열리는 시대가 되는 그런 수소 내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생활 속 수소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창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소 관련 산업은 창원시가 시작하면 역사가 된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산업특별시라 하면 수소에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소산업이란 2, 3위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1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수소차가 700대로 현재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창원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7곳의 수소충전수가 있습니다. 1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은 수소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주기를 실증하는 수소실증단지가 세계 최초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창원시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수소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수소생태계, 즉 수소전주기라고 하는데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창원에서 지금 현재 국내 최초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생산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화수소도 국내 최초로 하고 있고, 세계 9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유통을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활용 쪽은 수소충전소, 수소자동차, 수소굴삭기, 수소트램, 수소드론, 가정용 발전, 그다음에 산업용 발전 등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을 창원시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생태계가 잘 갖춰진 만큼 창원은 수소 관련 기업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창원시도 다양한 수소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소 모빌리티 중에서도 여러 모빌리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우리 동남 분원이 우리 창원시에 곧 건설이 됩니다. 이것이 건설이 되면 여러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전체를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증하는 그런 단지가 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현대차가 그것과 관련된 연구센터를 창원에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여기로 올 것이고 또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보장이 되어서 창원에서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많이 열릴 거고요. 그 과정에 저희 창원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기체의 수소 수소는 어떻게 운반해야 할까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수소는 액화 상태로 만들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어 저장과 운송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수소는 영하 253도의 극저원에서 액화되는 물질로 고도의 액화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수소 액화 기술은 세계에서 8개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두산중공업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세계에서는 9번째로 수소 액화 플랜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소 액화 사업이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3군데밖에 없어요. 액화 플랜트 같은 경우는 실은 국내들 최초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계속적으로 액화 수소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플랜트도 증가하는 추세기는 한데 국내에서는 액화 수소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고 그걸 액화해서 탱크롤이 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하는 게 저희 사업의 구도였습니다. 투산중공업은 연간 1825톤의 액화 수소를 생산하는 상용 수소 액화 플랜트를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소 액화 플랜트가 준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 액화 수소 생산국이 됩니다. 국내 최초의 액화 수소 플랜트 구축 사업을 성공하면 수소의 생산부터 이송과 충전 그리고 소비까지 수소 밸류 체인이 완성되는데요. 창원시가 수소 경제 이행을 견인하는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진해 군항제 내년 군항제에서는 색다른 볼거리가 하나 더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로 달리는 열차 수소 트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해 군항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 트램은 올해 말까지 트램용 핵심 부품과 성능 시험 플랫폼을 만들어 내년부터는 수소 트램 시제 차량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2023년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 트램은 철도 차량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한 장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전차선, 변전소와 같은 급전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이나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랜드마크로서 도시미관에도 기여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존의 열차의 장점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수소 트램은 1시간을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약 80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죠.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에너지를 만든 후 이선화탄소 같은 오염물질이 아닌 물이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한 번 충전해서 시속 70km로 150km 주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연구개발을 통해 주행거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일본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6%로 나머지 94%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일본은 원자력발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화석연료보다 환경오염도 적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저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덮칩니다.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은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자급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내 생산 에너지의 29%를 원자력에서 얻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비중은 1%로 하락하고 맙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중단했던 54기의 원전을 일부 재가동하고 있지만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처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또 다른 에너지를 찾아야 했는데 이 에너지는 바로 수소입니다. 2014년 일본 정부는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수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호주에서 석탄의 일종인 갈탄을 대량으로 구매해 수소를 얻은 뒤 일본으로 운반해 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갈탄을 태우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만 일본으로 들여올 때는 깨끗한 수소만 수입해 오는 거라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탄은 호주의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를 개발해 주신 일본의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의 수소사회 실현에 대한 도쿄에 있는 스위소미루 수소정보관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고 다양한 체험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2016년 개관 이후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꾸준히 증가했고 문을 연 지 3년 만에 연간 방문객은 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니가 개발한 가정용 연료전지 엔에팜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원리로 전기를 넣었고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열을 이용해 온수까지 만듭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미라이는 운송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비상용 발전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타에서 고용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구로로란을 통해서 이 구로로략을 사용하는 수소을 먼저 구로로략을 사용하는 수소에 차에 있는 기타에서 전기 때문에 이 구로로략을 사용하는 수소에 전기의 수소에 통해서 이런 기타에서 전기의 수소에 수소에 연결을 사용하는 수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시대를 넘는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대 에너지 혁명으로 불리는 쉘가스 붐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됐습니다. 대규모의 쉘층이 발견된 텍사스와 노스 다쿠다에서는 매일 800만 배럴이 넘는 쉘오일과 쉘가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의 한 종류인 쉘가스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유기화화물인 메탄. 미국은 쉘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mor요일이 비용AL biğin태 Days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매년 수천 메가톤에 이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데요.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데 자체 생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매일 7,7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한 석유는 대부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현재 미국이 꿈꾸는 미래는 운송수단의 탈석유화. 미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도요타와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목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충전소를 설치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장 적극적이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 수소 충전소 건립 비용을 85%까지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우리나라 전체 보급량의 8배에 이릅니다. 다른 주도 점차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미국 전역에는 2024년까지 100개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핵심 전력입니다. 잠항 시간이 길수록 조용할수록 적에게 노출 가능성이 낮고 폭넓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범한산업은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업체입니다.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는 범한산업이 개발한 150kW 고분자 전해질연료전지 4개가 탑재됐습니다. 특히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켜 잠항 가능 기간을 3주로 기존의 손원일함보다 일주일이나 개선시켰습니다. 해군들이 독일 제품을 쓰면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품을 지금 해군이 테스트한 결과로는 저희 제품이 훨씬 더 신뢰성이나 이런 게 높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들어가는 연료전지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해군은 조금 더 안정적인 잠수함 운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은 훨씬 더 길고 핵 추진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잠수함이 탄생한 겁니다. 수소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면 결국 수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 증기를 만들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수소에너지 사회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년 전에, 2000년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선진국하고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그동안 웨이버가 가라앉았을 때 그래도 꾸준히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미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 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수준의 한 6, 70%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수소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수소경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수소충전 인프라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사업이 되면서 규제특례를 통해 도심 한가운데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 생산하고 당장 내년부터 수소버스를 비롯해 택시와 공공부분의 살수차와 청수차를 수소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의 수소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1,6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수소경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에너지로서만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는 확실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자기들을 거래하지 않겠다. 아리백이라고 해서 그런 선언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수소차 분야는 세계적으로 우리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수소와 관련된 각 단계별로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앞서가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다. 그런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도 수소산업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소산업의 메카인 경남과 울산이 힘을 합쳐 동남권 수소경제를 구축하는데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소경제권 구축하는데 저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다 생각합니다. 창원과 울산이 힘을 합하면 전국 어디보다 수소산업, 수소경제는 경쟁력이 강합니다. 울산하고 창원이 힘을 합하면 여기에 시장으로서의 부산이 함께 힘을 합하면 저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수소경제권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소경제를 성공시키는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소사회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성공시키고 세계의 수소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아름답게 빛나는 불꽃이 아닌 우리 생활 전반을 밝혀주는 전등과 같이 긴 호흡으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풍력, 태양광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날씨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수소에너지는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에너지는 미래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수소에너지는 희원전하는 에너지 중 가장 민주적인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지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수소의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지구적, 비가역적,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의 수소 가치를 알아주는 성숙한 국민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발전과 보급 속도가 아니고 더 안전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올바른 인식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갖고요. 그래도 한 걸음씩 차분하게 걸어갈 때 수소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시대가 왔습니다. 수소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소사회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수소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꿈은 새로운 사회로 실현되고 있습니다.